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일부 강원 영서 지역과 대구와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 곳곳에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오늘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대구, 광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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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